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방공무원 7급 행정학 문제 총평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특징은 지방자치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 파트에서 문제가 지방자치론 문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 보통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지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지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행정학에서는 근데 지방자치론 시험에서는 법령 이런 것들까지 깊게 들어가서 아주 지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행정학에서도 이 지방자치론 파트가 굉장히 지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확실히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방자치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준비를 하셨을 부분인데 행정학만 준비하신 분들은 그 정도로 지협적인 것까지는 안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신 분들이 확실히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지방자치론 외에 지협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협적이라기보다는 행정윤리 파트에서 그 공무원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행정윤리 이 내용이 평소보다 굉장히 규정 자체가 지협적으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의 의무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근데 그때는 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정도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번 문제가 많이들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행정학을 공부를 하였지만 이거는 사실은 행정학이라기보다 경제학에 가까운 그런 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행정학 지식에 비추어서 그리고 상식에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신 분들이 여러모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나온 문제들이 지방자치론 지방자치 파트가 어렵게 지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번 같은 문제를 내지 않았나. 20번에서 사실은 소득효과 이런 거 대체효과 이런 것들은 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잘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학의 영역 바뀌다라고까지 보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생소한 주제가 출제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주요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1번 문제 같이 보시죠. 탈신공공 관리에요. 탈신공공 관리랑 신공공 관리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성과보다는 공공 책임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신공공 관리가 너무 성과에만 중심을 주었다라고 해서 탈신공공 관리는 성과보다는 공공 책임성을 더 중시했다. 맞죠. 그 다음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가 분거나 강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공공 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탈신공공 관리는 너무 탈관료제 탈관료제 하지만 관료제 여전히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관료제 플러스 관료제의 조화를 얘기를 합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 경쟁보다는 어떤 협력이나 협업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경쟁이 할거주의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할거주의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오히려 좀 정부 간에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를 좀 해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쟁보다는 협력 이런 데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었고 분권화도 너무 많이 분권화를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다시 재집권화 너무 분권화된 것을 다시 어느 정도 집권화를 하자라고 하는 재집권화 움직임이 나온 게 탈신공공 관리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3번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그렇죠. 통합을 어느 정도 하자 너무 분절화가 되어 있었다 너무 분권화 분절화가 되어 있었으니 이제 이걸 통합하고 조정하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게 통정부죠. 통정부 통합정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였더니만 오히려 급등하였다. 왜 그런가? 의도와는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라는 것은 여기가 과열된 지역이구나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더 투자를 하게 되더라 이거는요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어떤 투기가 안 되는 이런 지역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지역으로 설정이 되면은 아 여긴 집값이 되게 안 오르는 지역이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대요 아무튼 이런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더라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나더라 이게 뭐죠? 파생적 외부효과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고 X 비효율성은 독점 얘기가 일단 나와야죠 독점적으로 정부가 공급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더라 이런 얘기 난 공공조직의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내부 조직의 이익만 생각을 하더라 공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 조직만 생각하더라 라는 것이죠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정부 실패랑 특히 관련이 없는 얘기죠 비경합성은 재화의 특징인데 공공재의 특징이죠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를 잘 표출을 안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생산해야 되는지 몰라서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4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법령과 관련된 문제라서 다소 지업적일 수는 있으나 그런데 다른 문항들이 보면은 정답 외의 선지들이 너무 명확해요 보시면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이 부분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굉장히 지업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이며 이게 원칙이긴 해요 1년이 원칙인데 이것도 직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1년이며 이거는 원칙이 그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공급표 아닙니다 직종별로 공급표가 적용이 됩니다 직종별로 다른 공급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서 이게 옳지 않거든요 이게 매우 생소하지만 2번 3번 4번 보시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인데 나머지 볼까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인데 이것도 많이 지업적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이 되는데 제외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시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그리고 퇴직일시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요 자 일단은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법률로서 설치한다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죠 2번 세출 예산뿐 아니라 세입 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그렇죠 세출, 세입 따질 거 없이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경우가 포함이 되죠 어떤 경우들이 있죠 일단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한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정 사업 운영, 그 다음에 특정 자금 만들어서 운영 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기억하셔야겠고 그 다음 4번이요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는 게 좋겠죠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질적 한정성의 예외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목적의 사용 금지 목적의 사용 금지에 예외가 되어서 원래 당초의 목적이 아니었던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다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예산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통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이런 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추특기 통목수특기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럴 때 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일성의 원칙 그리고 통일성의 원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한정성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인데 진실험설계라는 건 뭐죠 일단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그러니까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 얘네 둘이 엄격한 동질성을 확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단절적 시계열성계 이거 어떤 거죠 이거는 정책 실험 전 정책 실시 전 정책을 실시한 후 시계열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얘네 둘을 비교해 보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전과 후를 전과 후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비교집단 실험집단이 되겠죠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나눠 놨는데 얘네 둘이 동질성이 확보가 됐느냐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어떤 처리를 했나요 안 했죠 뭐 측정을 사전사후 측정을 했다든가 또는 뭐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어 어떤 짝짓기 방식을 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게 없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동질성 확보가 안 됐다 실험집단은 있는데 동질성 확보가 안 됐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존재하지만 동질성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준실험 설계가 되겠고 그 다음 2번으로 봅시다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실험집단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통제집단을 일단 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제집단에 사전사후 측정을 한다라는 것은 얘네들을 사전사후로 측정을 해서 실험집단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엄격하게 실험을 하게 되는 진실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2번이 진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시면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통제집단이 있긴 있는데 동질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실험에 해당하죠 그래서 옳지 않고 다음 단일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통제집단이 없죠 통제집단 자체를 만들지를 않는 것 이거는 비실험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준실험, 준실험, 비실험 얘만 진실험이 됩니다 자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입니다 조합주의, 다원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은 국가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국가가 민간 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죠 다음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하시면요 우리 국가조합주의 생각나지 않으세요? 국가조합주의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 이익집단을 만들고 만드는 것도 국가가 관여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익집단을 만들고 이익집단이 국가말을 잘 듣도록 이익집단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 다원주의가 아니라 국가조합주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옳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는 일단은 개발도상 국가를 설명하지도 않죠 다원주의는 오히려 선진국 다원주의화된 선진국 특히 미국같이 다원주의가 강한 국가 이런 국가를 설명하기 좋죠 그래서 어떤 다원주의화된 다원주의된 선진국에서 어떤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이익집단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나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에 좋은 게 다원주의죠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3번으로 가시면 사회조합주의입니다 국가조합주의랑 사회조합주의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회조합주의는 이제 국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익집단들도 자발적으로 순응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입장이죠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에 대해서 국가가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모양이라면 사회조합주의는 그것보다는 이익집단이 조금 더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점이죠 다음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려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균형을 이룰 정도로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는 인정하긴 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균형 이루고 있습니다 자 7번으로 가시면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자 철의 삼각이죠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위정부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이익집단과 행정부처 그리고 의회의 의원회 이익집단과 행정부 관료 그리고 의회 이렇게 셋이서 삼각을 이루는 것 맞죠 그리고 하위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랬는데 하위정부 모형이? 철의 삼각 모형이에요 같은 얘기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얘한테 의문을 제기했을 리가 없죠 벌써부터 틀렸는데 내용을 봅시다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아니죠 하위정부 모형 즉 철의 삼각 모형은 참여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봤죠 뭘로? 세 가지 이익집단, 행정부 관료 그리고 의회 위원회 이렇게 세 명만 참여한다 라고 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고 다음 3번입니다 정책 공동체에는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도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다 그래서 하위정부 모형보다는 참여자의 범위가 넓다 하지만 이슈네트워크보다는 좁다 왜요?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빠진다 라는 거죠 다음 4번 이슈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라는 건 누구나 언제든 참여하고 또 언제든 빠졌다가 왔다 가리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라는 것이죠 참여자들의 진입과 대장이 쉽죠 맞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인데 이게 이제 다소 지역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다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자세히 볼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 보면은 공무원 갑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배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보면은요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돼 있냐 청렴의 의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무원들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항에서 요렇게 얘기를 해요 소속 상관에게 공무원끼리 증여는 직무상 관계가 없더라도 증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다 직무상 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증여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증여하면 무조건 위배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김영란법이나 이런 데서는 직무 관련성을 보죠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뭐를 받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가 상관이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돈이 액수가 얼마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0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끼리죠 공무원끼리 소속 상관이 부하직원한테 돈 받는 거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안 돼요 다음 공무원을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우리 겸직금지에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병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디 나오는 부분이냐면요 직무이탈의 금지에 나오는 그런 규정이에요 직무이탈의 금지에 이게 왜 나왔냐면요 공무원은 직무이탈 금지에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체포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직무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이탈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통보를 해라 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현행범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수사기관이 공무원 구속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통보 안 해도 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 정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외국 정부의 영예 증여 영예 증여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지 의무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허가의 의무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받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무원 정은 대통령의 허가 받았으니까 이거 받아도 됩니다 9번 보시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죠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이미 성립을 된 예산을 수정하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돈을 쓰게 되는 건데 이걸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어 옳은 것은 이네요 확정되기 전에는 쓸 수 없다 당연히 기억하셔야겠고 새로운 해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변성되는 건 추경예산이 아니라 뭐죠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고 추경예산은 일단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고 성립한 뒤에 쓸 필요가 있는 게 생겼을 때 그때 추경예산 편성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어떤 경우에 편성할 수 있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편성할 수 있죠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것이 되겠네요 또 다른 사유가 뭐가 있죠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외 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편성사유죠 그런데 편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편성사유니까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고 또 사유 하나 뭐 있죠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라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량실업 경기침체 남북관계 이거와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설명과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을 연결한 것인데 일단은 성적 분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강제배분법이죠 비율을 강제로 배분하는 일단 강제배분법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의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라는 것은 일단 업무량과 관련된 거네요 업무량을 측정한다 라는 것인데 그리고 업무량을 달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다던가 어쨌든 업무량이 얘가 얼만큼 하나 이걸 측정했다라는 것은 업무량이라는 게 뭐죠 산출입니다 산출 산출이 얼마나 나왔냐 산출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산출기록법 일단 1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과 행태 행태관찰척도법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중요과업 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업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주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여기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행태기준관찰척도법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안 써요 점수를 안 쓰고 빈도 그 행동을 얼마나 보이는지 그 빈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행태기준평정척도법 같은 경우가 점수를 할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거는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은 이랬는데 어떤 타당성이 위협이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는 땡땡 하천에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땡땡 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 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성공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땡땡 하천의 수질 개선은 수질 개선은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A 교수는 땡땡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에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 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 가설을 제시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보면은 어떤 얘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뭐죠 역사 요인이죠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를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뭔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역사 요인이 뭐죠 불경기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비가 많이 왔다 라고 하는 사건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정책 효과가 다르게 측정된다 오류가 생긴다 왜곡이 생긴다 라는 거 역사 요인이죠 1번입니다 검사 요인 이거는 우리 실험 효과라고 얘기하는 그죠 뭐예요 어떤 측정을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익숙해진다던가 이런 실험을 계속 받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험 자체 검사 자체의 피실험자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오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에 해당하겠죠 선발 요인은 뭐죠 선발 요인은 처음부터 집단들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뭐 이런 거 동질성의 문제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눠놨는데 얘네 둘이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라는 것이고 다음 상실 요인 상실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중도 탈락자들이 생기면서 왜곡되는 현상 그게 상실 요인이고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 중에서 땡땡 하천의 수실 개선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왔다 또는 불경기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역사 요인 고르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도덕적 접근 방법 도덕적 접근 방법은 어떻죠 개인이 문제다 라는 거죠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예죠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도 살펴볼까요 개인의 속성 뿐만 아니라 제도 사회문화 등등등 상호작용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했다 이건 뭐죠 총체론 총체적 접근 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제 법령 이런 제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 공식 법규나 규범보다는 사회문화 때문이다 말 그대로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이죠 이거는 쉽죠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파이너와 프리드리 우리가 이 두 사람을 꼭 비교를 해줘야겠죠 파이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책임 전문가적 책임 강조한 거 파이너가 아니라 프리드리이죠 프리드리가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요 파이너보다 프리드리가 더 현재적인 인간이다 파이너가 좀 옛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전문가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죠 조금 더 현대적이다 얘가 좀 더 젊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드리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제적 민주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게 바로 파이너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이런 외제적 민주적 책임을 강조했죠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선 통제하는 걸 중시했었는데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제도적인 통제는 이미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 전문가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 통제가 이제 어려워지죠 점점 왜요 행정이 전문성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행정을 외부에서 뭐 의회라든지 국민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료 개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이 이제 파이너는 과거에 외제적 민주적 책임을 강조했고 프리드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성 이런 내제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 행정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경우 둘 다 옳지 않죠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제화를 통한 통제는 내부 통제에 해당하죠 내부 통제 중에서도 내부 비공식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윤리적 책임의식 내부 통제고 비공식 통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이 옳은 것이고 온부지만 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의회형인가요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온부지만은 일반적으로 의회형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부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부형 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온부지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형이다 특이한 케이스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랑 프랑스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의회형인데 우리나라는 행정부형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봅시다 자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그렇죠 이것 때문에 관계에서의 효율성이 제약되죠 그래서 보면 주인이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 등으로 대리인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그래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다음 정보 비대칭성 그렇죠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주인은 정보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맞죠 그리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더라 그래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맞죠 여기서 지금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쓸데없이 어렵게 썼지만 결국에는 대리 손실의 원인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음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의 존재 이랬는데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해요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하면 이 대리인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대리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대리 손실의 완화 방안 중에 하나죠 여러 명의 대리인을 도서 서로 경쟁하도록 한다 라는 것 이거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조직 위형에 대한 설명이요 매트릭스 조직은 일단은 기능 중심의 기능 조직의 수직적 계층 구조 맞죠 그 다음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결합했다 어떤 기능 구조를 수직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업 구조 사업 중심의 수평적 조직 구조를 결합한 조직 여기까지 맞습니다 수직 플러스 수평 맞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랬는데 일단 여느 계층 구조 두 개를 섞어놨어요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왜 수직적 계층 구조의 상관으로부터 명령 받고 수평적 조직 구조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양쪽으로 명령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중 명령 체계가 된다 그렇게 되면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 라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들 볼까요 테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수행을 목표로 사람들을 선발하여 일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본래 목적 달성하면 해체된다 맞죠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구성한 조직이죠 테스크포스랑 프로젝트 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임시적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서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 둘 다 사람들을 뽑아서 임시적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인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다 그래서 독자성은 각자가 다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네트워크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응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죠 필요한 조직이 있으면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네트워크 끊어버리면 그만 그래서 환경에 금방금방 적응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응집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까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지자론을 공부를 하신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학만 공부를 했으면 조금 지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일단은 둘 이상의 사물을 공동 처리하는 법인이다 라는 부분 기억해야겠죠 여기까지는 행정학 수준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를 봅시다 설립뿐 아니라 규약 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일단 설립할 때 우리 행정학만 왔으면 설립할 때 의결 필요한지 이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립할 때 그리고 규약 변경할 때 해산할 때 모두 의결이 필요하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3번에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죠 지방자치단체들이죠 그 구성원이 되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재산 처분한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행정학 수준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4번 봅시다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안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이제 지자론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시군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은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군 자치구가 같은 시도지사 소속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행안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구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한 명의 시도지사한테 감독받을 수가 없잖아요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자론을 선택한 분들이 확실히 유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16번입니다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 나 아닌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한다 그렇죠 인식적 개체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자로 타인으로 취급해준다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쉬운 말을 이렇게 쓸데없는 단어를 쓰면서 철학적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 2번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상상이죠 상상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과학적 합리성이 너무 과학과학하다 보니까 인간을 무시하고 너무 어 그리고 너무 가치 문제를 경외시하고 도외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합리성이 너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거 좋지 않다 사실과 가치는 하나로 통합된 실체인데 통합해서 봐야지 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고 다음 3번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 탈영토화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주장했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안은 해체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 해체라는 게 뭐죠 기존의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을 해체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거 맞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없다 과학적 합리성 이거 말이 안 된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통합적으로 주관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티의 행정이론의 내용이다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가시면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지리 부별심사 또는 분가위원회 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소 지업적인 문제죠 법령 문제가 좀 지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할 때 심사할 때 일단 여러가지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심사 마치지 못했을 때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지업적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3번 예산안과 결산안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사 대상이 뭐가 있냐 예산안 결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거 3가지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결산안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요 모든 증액은요 어쨌든 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증액하게 하려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이긴 한데 4번은 우리가 증액 예산의 증액 종류에 대해서는 뭔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냐면요 우리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펑펑 써버리면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증액에 대해서는 뭔가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기껏해서 삭감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증액하려면 다시 동의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에 비추어서 풀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소지엽적이나 우리가 상식에 비추어서 풀 수는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19번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배태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왜 사회에서 나를 정당하게 생각하는지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런 게 바로 배태성이다 라는 것이고 나는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의 예의다 그랬는데 일단은 규범적 동형화 아니에요 규범적 동형화가 뭐죠? 규범적 동형화는 우리 공무원 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연수 등등 이렇게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같은 훈련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비슷한 규범을 공유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이 비슷해지고 행동 패턴이 비슷해지고 이게 규범적 동형화입니다 그런데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조직 형태나 관리 기법을 선택한다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관리 기법을 따라한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모방적 동형화라도 볼 수가 있을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인간들은 합리적 선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를 생각해요 배태성입니다 배태성 그래서 얘네들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합리적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일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정당성에 따라 생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아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뭐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 둘 다 둘 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제도가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건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로 의존성 권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마찬가지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제도가 선택되기보다는 배태성이 있는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은 그런 제도가 선택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규제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건 뭐죠 강압적 동영화 어떤 강제적인 압력이 있었을 경우에 비슷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강압적 동영화 맞죠 그 다음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영화의 예의다 그래서 보면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따라하는 게 모방적 동영화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다소 이제 경제학적인 개념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선택 안 한 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A씨가 일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가 8,833억원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들여서 사업 추진하게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56억원을 당초에 요청하기로 계획했었다가 이거를 신청하지 않게 됐다 라는 것인데 A씨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56억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원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보면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은 56억보다 훨씬 더 많겠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56억보다 많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옳지 않습니다 다음 상수감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제인 생수가 모두 정상제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이랬는데 소득효과만을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무슨 효과가 있는데 이거 경제학이에요 사실은 이게 행정학에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죠 소득효과가 있고 대체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라는 얘기인 즉슨 소득효과는 발생하고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볼까요? 소득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이에요 사업보조금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에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나옵니다 왜요? 항상 써야 되는 이 수돗물이라는 존재 이 수돗물의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떨어진 만큼 내가 돈을 덜 쓰죠 돈을 덜 쓴 만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 얘기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갖게 된다 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돗물과 생수의 소비가 둘 다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왜 돈이 많아졌으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공급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 라는 건데 여기서요 갑자기 정상제라는 왜 말을 왜 썼냐면요 이 소득효과는 정상제에서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열등제라는 게 있거든요 열등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오히려 소비를 줄입니다 그런 공급도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정상제다 라고 가정을 했죠 수돗물 생수 둘 다 정상제니까 소득효과 발생을 할 겁니다 소득효과란 일단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이 둘 다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지금 보면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유발시킨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효과 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가 대체효과는요 정상제 온리가 아니라 무조건 발생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요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급을 지급을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수돗물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수돗물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 가격이 하락했고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간 효과를 받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체효과 같은 경우는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수돗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수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수돗물이 더 싸네 그럼 굳이 내가 생수를 먹느니 수돗물을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생수에 대해서 소비가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수돗물 가격이 싸졌으니까 생수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생수의 공급도 줄어들게 되겠죠 소비가 별로 안되고 사람들이 안사면 공급도 안하게 되겠죠 그럼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면 대체효과가 발생하면 대체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돗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돗물의 소비는 늘어나죠 그러면 수돗물의 공급도 늘어나죠 그래서 소득효과 같은 경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소득효과는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을 모두 늘린다 라는 것인데 대체효과는 수돗물의 공급은 늘리지만 생수의 공급은 줄인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근데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득효과는 정상제기 때문에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대체효과는 정상제고 열등제고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제학적인 내용을 왜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나머지 다 무시하고라도 풀 수는 있어요 봅시다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라는 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보조금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두 가지 있는데 국가가 보조금 언제 지급하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뭔가 국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의 외부효과죠 뭐예요 남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야겠죠 그게 외부효과 시정이겠고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원래 해야 되거나 또는 국가 시책으로서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죠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경제학을 몰라도 행정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3번이고 그래서 사실은 1번에 2번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게 되면 3번 풀 수 있습니다 1번 2번에서 왜 이딴 게 이딴 질문이 뭐지 뭔 말이지 하면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3번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겁니다 3번 너무 명확하게 정답인데 그래서 3번 고를 수가 있죠 그런데 1번 2번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 A씨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 정액 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A씨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 정률 보조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옳지 않고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무시하셔도 3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85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시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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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